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세상 물적 모르는 어린아이도 아니고, 나이 50, 60, 이 나이에 이르러서도 남에게 휘둘리며 이 꼴, 저 꼴, 험한 꼴 다 보며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아휴, 생각만 해도 딱하기 그지없네요. 아니, 왜 그 못된 인간을 딱 끊어내지 못하고 아쉬울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며 눈물로 한평생을 보내시는지 정말 모르겠다 하시겠지만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두껍을 뒤집어쓴 그 못된 연놈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눈물 바가지로 쏟으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오늘 왜 헤어나지 못하는지,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그 이유를 속시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나이 먹어서까지 남들에게 휘둘리는 서글픈 이유 첫 번째, 매달리는 성격 때문이다. 괴롭힘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겨지고, 망신을 당하고, 욕을 먹고, 더 나아가서는 두드려 맞으면서까지도 그 천하의 몹쓸 연놈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꼭 붙어있는 것은 의존적인 성격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성격이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정도를 넘어서 의존성, 인격, 장애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의존성,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은 어렸을 적부터 부모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거나 오랜 시간 동안 무시와 비난, 폭행, 그리고 그 뒤따르는 다독거림을 통해서 복종하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맞으면서도 사랑을 구걸하고, 상대방이 세뇌시킨 대로 자신이 부족하고 이 모든 나쁜 일들은 자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생각을 하니 혼자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이 먹어서까지 남들에게 휘둘리며 사는 서글픈 이유 두 번째, 경직된 인간관계 때문이다. 대인관계가 넓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친한 친구 몇 명만 있어도 넉넉하고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관계가 공평하고 유연하다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죠. 하지만 경직된 인간관계를 지닌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을 사귀지 못하는 것을 넘어 경계하고 지금의 관계가 끊어질까, 버림받을까, 관심받지 못할까 불안해하며 매달립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가 함부로 해도 쩔쩔매고 자신의 감정보다 상대의 감정이 상했을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이건 뭐 심리적 노예 상태라고 봐도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세 사람을 만나는 게 자연스러운 인간관계잖아요. 지금 매달리고 있는 그 사람이 떠나도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어쩌면 더 아쉽게 될 사람은 상대방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매달리는 그 심정을 이용하는 거죠. 갈 테면 가보라고 한번 배짱 튕겨보세요. 못 갑니다. 나이 먹어서까지 남에게 휘둘리며 사는 서글픈 이유 세 번째, 마지막 낮은 자존감 때문이다. 뭐 태어날 때부터 낮은 자존감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부모에게서 사랑 못 받고 형제 자매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선생들로부터 미움받고 차별당하고 친구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배우자로부터 배신당하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자신을 쓸모없는 인간 못난 인간이라 자책하게 됩니다. 원래 팔자가 그런가 보다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요. 자신이 못난 탓에 너무 부끄럽고 어느 때고 자기 의견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항상 뒷곁으로 물러나 사람들의 시선 밖에 머물 때 편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세상에 미안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자식 앞에서조차 말끝마다 미안하단 말이 나오고 또 나오고 고개가 숙여집니다. 사람들은 이런 겸손하다 못해 열등감에 쩔은 모습을 보고 또 화를 내죠. 그만 좀 하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미안한 마음뿐인데 당사자로서는 또 자기 자신 때문에 분위기가 험악해졌으니 정말이지 죽고 싶은 심정만 가득할 겁니다. 남에게 휘둘리며 살면서도 그 못된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첫 번째 의존적인 성격 때문이고 두 번째 경직된 인간관계 때문이고 세 번째 낮은 자존감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나쁜 년 놈들 만나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휘둘리며 상처 입고 살아도 벗어나질 못하죠.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식들에게 조차도 대접은커녕 똑같이 무시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걸 보고 자랐으니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 남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을 믿고 마음 독하게 드셔야 합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할 길이 하나씩 눈앞에 나타날 테니 말이죠.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더없이 귀한 존재임을 깨달으며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